자, 제목이 뭐라고요? 네사람 회수 핑거 배고파게 꼬박꼬박 이거 흘리지 말고 여기다 담가 놓으시오 알았지? 자, 네사람 회수 한번 가겠습니다 자, 네사람 회수 한번 가겠습니다 자, 네사람 회수 한번 가겠습니다 책이나 달려던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가 되네 또 을 새해가 하나가 되네 내 맘 위의 아버지의 여유 사유만 안 보여도 보고 싶은걸 우린 아둘이 하나를 사랑하잖아 사랑해 당신 너무나도 사랑해 너 없이 정말 못 사랑 좋아한다 좋아해 당신 너무나도 사랑해 너 없이 정말 못 사랑했지 그저 칭칭하네 그저 칭칭하네 그저 칭칭하네 그저 칭칭하네 어쩔 때 매일 수 같은 생각이네 사랑한 사랑만 아 싶어요 그 용진 아저씨 맘도 못한 사람 열 받아서 해 또 온 말들이 없던 그저 칭칭하네 그저 칭칭하네 하루만 안 보여도 보고싶은걸 우리는 둘이 하나야 사랑한 사랑해 당신 너무나도 사랑해 그랬습니다 너 없이 정말 못 사랑 좋아한다 좋아해 당신 너무나도 사랑해 그랬습니다 너 없이 정말 못 살겠지 사랑한다 사랑해 당신 너무나도 사랑해 너 없이 정말 못 사랑해 너 없인 정말 못 사랑해 누구만 다 좋아해 당신 너무나도 사랑해 그랬습니다 너 없이 정말 못 살겠지 그저 칭칭하네 그저 칭칭하네 사랑해 당신 너무나도 사랑해 노래 괜찮아요 이번에는 어기어차 40대 50대 60대 70대 우리나라의 기둥입니다 20대가 기둥이 아니여 여러분들 자 이 세계 아 뭐 이런거 검소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자 장보이는 바로 40대 50대 60대 70대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들 자 요즘 이제 서서히 많이 사회적으로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아이고 이제 나는 다 살았네 이제 뭔 점이 사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절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40대 50대 60대 70대 자 우리 모든 중년 우리 남성 여성분들 힘내시라고 어기어차 갑니다 그래서 노래 나올 때 40대여 힘을 내라 이대복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기어차 어기어차 같이 노래 부르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어기어차 갑니다 Bay인업자 How What 오해 저 오해 저 오해 저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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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시나요 기대 널 사실 되나요 못지게 살아왔어요 후회 안 하시나요 인생을 다 하시나요 그대 넌 오십생각 멋지게 살아왔나요 정말 후회 안 하시나요 인생이란 세월 가면 다시 넌 어디 알아 사랑이란 가도 없으면 외롭게 살아가야 해 다시 내어 힘을 내라 다시 내어 힘을 내라 멋있는 삶을 위하여 오십생각 힘을 내라 위없는 삶을 위하여 다시 내어 힘을 내라 다시 내어 힘을 내라 삶을 생각하나요 그대 넌 사십된가요 오젓오젓 살아가나요 후회하지 않게 친구들 살아가시나요 친구들 살아가시나요 그대 넌 오십된가요 오십된 영원히 함께 살아가 멋진 친구를 찾아봐요 인생이란 세월 가면 다시 넌 어디 알아 사랑이란 일자도 없으면 외롭게 살아가야 해 아무리osaur이fal 다신대여 힘을 내라 모임만 한eten 위험하여 오신대여 힘을 내라 위험한 삶을 위하여 목уск대여 힘을 내라 육십대여 힘을 내라 다신대여 힘을 위하여 공국신대여 진을 내라 진신대여 힘을 내라 외국인 삶을 위하여